프라하니 바펜자입니다. 여기는 편안한 한거리 공원입니다. 오늘 저희는 5시에 출발하는 거예요. 1시간씩 1분 정도.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주변에 탈흥아라톤 외에 참고하신 여러분들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. 현장 접수하신 분들, 우리 현장 접수하신 원료들께서는 이벽권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. 이벽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 앞으로 나오셔서 이벽권을 받아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또한 우리가 1시간씩 꼭 확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에는 4시간씩 더 이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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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씩 도와줬어요 더 사람이 많죠? 그 고양이 랍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쁜 유독 이쁜 세제終 또 한 3인분 쓰레기자로 와서 물품으로 가서 고맙습니다. 여기 실험이, 실험이 오셨지요? 제가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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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으니까. 안녕하세요. 어디, 아픈 데 있어? 문장에서 나머지. 고맙습니다. 여기. 자막제공자 100회 이상의 10분을 나오세요. 서울 경기에서 오신분들은 다나오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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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리에서 오신분들은 다나오세요 앞길, 인도, 흉남보도를 이용해 주셔서 꼭 달리셔서 내일 들어오실 적에 완주를 다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. 여러분들 멀리서 오셔서 이 차는 이 지점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뒤쪽에 보면 이런 능수매들이 있을 거예요. 여기가 옛날 한양의 자 잠시 그리고 우리 또 하나 특별한 안내 시간이 넘어서 소개해 주실게요. 우리 울트라 한인민이 우리 라이브 방송을 하죠. 모여주세요. 주여서 음성적인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빼먹는 여러분들을 이 편향으로 봅니다. 자 모여주세요. 하나 둘 셋 훈타요. 재병석님 반갑습니다. 주자들 출발했습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잘 먹었습니다. 화이팅! 재병이 고마세요! 화이팅! 화이팅! 경희 언니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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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70여명의 주자들이 출발하고 있습니다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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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발로 화이팅! 김도수님 화이팅! 이혜영님 화이팅! 감사합니다! 정유영 화이팅! 이종원 화이팅! 화이팅! 기상반기 기상반기 주자중에 김현철님 계십니다. 이혜영님 화이팅! 화이팅! 전감렬님 뒤에 몇 분 오고 계세요? 이온골님 화이팅! 50km 갔다가 50km 턴해서 다시 이곳으로 와야합니다. 큰 언덕 두 개를 왕복으로 지나가야 합니다. 화이팅! 저기요! 바꾸세요! 바꾸세요! 달려가시면서 구독자라고 인사해 주시는 분이에요. 이만 형님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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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r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